제안서 수정을 하고 나서 바로 제안을 했었고 우선 청주에 있는 중학교에 교직원들이 위한 채취PT 강의를 두 번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지지난주에 한 번 다녀왔고요.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갈 예정이고요. 그리고 5월 8일 날 여기 구로문화재단에 임직원들한테 또 채취PT 강의를 하러 또 올 예정이고요. 그때 알려주셨던 단톡방에 요즘 학생들 위주로 인공지능 수업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대전소재에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것들을 제안을 해서 몇 군데 또 하기로 했습니다.